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성아입니다. 여성아 꽃님들 정말 오래간만에 팝콘 베고니아 판매하게 되었어요. 입고 한 지 이 아이는 오래된 아이라요. 좀 다글다글 하다가 표현해야 될까요? 처음에 베고니아를 입고 해서 판매하려다 보면 굉장히 약간 무르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온실에서 바로 나와서 그런데 이 아이는 좀 오래돼서 다글다글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니 잘 살아 이랍니다. 팝콘 베고니아 만원이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이들 특히 베고니아 종류가 많이 입고 되었습니다. 난타나입니다. 이제 난타나 이에 하나 남았습니다. 난타나 지금 꽃들 다 물려 있습니다. 이 꽃 다 많이 필 아이랍니다. 이에 하나 남았습니다. 난타나 노란난타나 만구천원이랍니다. 난타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지 매화입니다. 일지 매화 올 겨울에 꽃 보실 분들 일지 매화 아주 건강합니다. 만천원이랍니다. 두 개 있습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바로바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목대 노즈마리랍니다. 아주아주 건강하답니다. 애목대 노즈마리 넓은 정원이 있으시다면 하나 정도 심어놔도 너무너무 좋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살짝 만져주면서 아 좋아 하고 이렇게 손을 갖다 살짝 커에다 대면 그 노즈마리 향기 정말 좋습니다. 애목대 27,000원이랍니다. 노즈마리 그리고 등나무입니다. 등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 등나무 지금 등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등나무 25,000원이랍니다. 등나무 25,000원 입니다. 그리고 제부리나 제부리나 입니다. 아우 얘는 이쁘다. 이 줄기가 멋있는 것 같아요. 입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우 멋있는 것 같아요. 제부리나 제부리나인다. 아우 멋있죠 제부리나. 입이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줄기가 줄기가 입이 아니라요. 제부리나 공기정화식물이랍니다. 6,000원이랍니다. 제부리나. 참 멋있네요. 그리고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올동대는 에키네시아 꽃이랍니다. 마당 정원꽃 에키네시아 6,000원이랍니다. 에키네시아 마당 정원꽃입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합니다. 얘들 아주 건강합니다. 올동 아주 잘 됩니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소 등나무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요. 자엽 배롱나무랍니다. 자엽 배롱나무 꽃 한번 봐보실까요.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자엽 배롱나무 자엽 배롱나무랍니다. 자엽 배롱나무 15,000원이랍니다. 자엽 배롱나무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단소니 아단소니입니다. 아단소니 6,000원이랍니다. 아단소니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가판사스 꽃이 다 떨어졌어요. 올동대는 아가판사스. 예 5,000원이었는데요. 3,000원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나비수국 하나 남았는데요. 나비 지금 없지만 나비꽃 금세금세 필거랍니다. 나비수국 13,000원 했는데요. 만원으로 마감하겠습니다.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비추 5,000원입니다. 3,000원, 만원, 5,000원이랍니다. 싹소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집에서 더 건강하니 크고 있습니다. 여기 입고된 지 오래돼서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혹시 마음속으로 그러신 분들 저희 집에서 입고 오래돼 버려서 더 건강하니 커졌습니다. 7,000원이랍니다. 7,000원이랍니다. 싹소름. 그리고 꽃님들 이 아이. 아우, 봐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애목대로 이렇게 잡... 이렇게 다... 이렇게 잡아져 있어요.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요. 타파야. 만 6,000원이랍니다. 타파야. 타파야입니다. 타파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 만 6,000원이랍니다. 이목대로 잡아져 있어서요. 얘도 이렇게 쩜쩜쩜 있는 게 참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타파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 6,000원이랍니다. 근데 이 베고니아입니다. 타파야 보시면 어디가 있더라. 꽃도 하나씩 피려고 하는 이 아이가 이렇게 꽃이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파야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타파야랍니다. 타파야. 예쁘죠? 타파야. 만 6,000원이랍니다. 타파야. 가격 만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열매 치자입니다. 향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꽃님들 보실래요? 이렇게 열매가 달려있습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열매 치자이고요. 이 아이들은 향기, 꽃 향기는 정말 좋습니다. 열매 치자. 이렇게 지금 다 달려있습니다. 열매 치자. 이렇게. 아주 멋있습니다. 어우 멋있어요. 지금 아주 멋있습니다. 이 아이들 분. 열매 치자. 3만 5,000원이랍니다. 열매 치자. 열매 달려있습니다. 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목 100원이야. 오늘 100원이야가 몇 종류나 됩니다. 목 100원이야. 이렇게 꽃이 피는 목 100원이야.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석류입니다. 꽃님들. 이 아이들 아주 작고 귀엽게 석류는 지금 이렇게 석류가 달려있네요. 아주 작고 귀엽게 석류가 달린답니다. 꽃님들. 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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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꽃이 피었는데 옆에서 석류가 달리고 있네요. 아주 작고 귀엽게 달립니다. 석류 6,000원이랍니다. 석류 이렇게 생겼습니다. 6,000원이랍니다. 석류. 그리고 노루오줌이랍니다. 노루오줌. 오늘은 얘들 마감하겠습니다. 노루오줌. 이렇게 있습니다. 노루오줌. 5,000원이랍니다. 노루오줌. 아주아주 월동 잘 됩니다. 노루오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그런데 뿌리나 입은 문제가 없습니다. 꽃이 졌다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넥스베고니아 7번, 8번, 9번, 10번, 11번이랍니다. 넥스베고니아 17,000원이랍니다. 1번 넥스베고니아 아니 7번 넥스베고니아입니다. 7번 넥스베고니아 얘는 8번 넥스베고니아 얘는 10번 넥스베고니아 이 아이는 11번 넥스베고니아 이 아이는 아니 다시 이 아이는 10번 넥스베고니아 이 아이는 11번 넥스베고니아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7번 넥스베고니아 8번 넥스베고니아 9번 넥스베고니아 10번 넥스베고니아 11번 넥스베고니아 이렇게 넥스베고니아 있습니다. 11번까지 가격은 17,000원씩이랍니다. 꽃님들 7번, 8번, 9번, 10번, 11번 17,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무궁화 무궁화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정말 꽃 예쁘죠. 무궁화 마당 정원에 심으셔도 좋습니다. 마당 정원에 심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궁화 17,000원 분재료 심어도 예쁩니다. 여인처입니다. 여인처 여인처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인처 여인처 5,000원이랍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하겠습니다. 여인처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극락조입니다. 극락조 극락조 아주 극락조는 좀 큽니다. 극락조 12,000원이랍니다. 극락조는 오늘 간엽식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름이라 꽃보다는 간엽식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극락조는 12,000원 핑크 핑크 싱고디움 이랍니다. 핑크 싱고디움 이렇게 보시면 핑크색 꽃이 철옥 입은 많지만 이런 핑크색 간엽식물은 또 많이 없지요. 이렇게 핑크 싱고디움 8,000원 이렇게 얘는 나비 같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이 아이도 안에서 저 이 안에서 잎들이 보시면 또 살짝 쿵 이렇게 보시면 얘도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밀크 컴 패티 12,000원 이랍니다. 두 아이가 밀크 컴 패티 입니다. 오 프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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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계속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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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이랍니다. 종원에서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꽃 보여 주는 애들 많이 없죠. 피고 분 좋습니다. 오늘 저렴한 입고 됐어요. 굉장히 분 좋고 저렴합니다. 진짜 브록스 15,000원 이랍니다. 세 개밖에 입고가 안 됐어요. 그런데요. 부전 하이트 20,000원 이랍니다. 부전 하이트 아주 분 좋습니다. 부전 하이트 입니다. 부전 하이트 바람개비 갔다 갈까요? 20,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안시리움 이랍니다. 핑크 안시리움 그리고 오렌지 안시리움 그리고 바나나 안시리움 이렇게 있습니다. 안시리움 가격은 모두 14,000원 이랍니다. 핑크 안시리움 오렌지 안시리움 바나나 안시리움 바나나 안시리움 꽃이 많이 피는 것 같네. 다른 애들 보다 만 4,000원 식 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향 카틀레아 하나 있습니다. 14,000원 그리고 미니 퍼플 카틀레아 미니 퍼플 카틀레아 이렇게 있습니다. 미니 퍼플 카틀레아 18,000원 그리고 마리성 두 개 있습니다. 딱 오늘은 두 개 두 개 씩 밖에 없습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 하겠습니다. 마리송 18,000원 그리고 향 카틀레아 14,000원 이랍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 하겠습니다. 백합 입니다. 백합 이렇게 이렇게 꽃이 피는 분홍 백합 분홍 백합 이렇게 두 개씩 심어져 있습니다. 만원 이랍니다. 화이트는 한 개 고요. 분홍 은 두 개 씩 심어져 있네요. 분홍 은 만원 입니다. 어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분재배룽 나무 가 딱 하나 입고 되었습니다. 분재배룽 나무 아주 좋습니다. 멋 스럽 분재배룽 나무랍니다. 분재배룽 나무 이렇게 생겼는데요. 분재배룽 나무랍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분재배룽 나무 38,000원 이랍니다. 어 그리고 대 음 아 왕관 같죠 꽃님들 대 대 대 소요 풍란 꽃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대 소요 풍란 만 오 천 원 있는데요. 만 삼 천 원 이랍니다. 단정 학 단정 학입니다. 단정 학 만 구 천 원 이랍니다. 단정 학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정 학 돈 아주 좋습니다. 단정 학 만 구 천 원 이랍니다. 그리고 실버드래곤 실버드래곤 13,000원 이랍니다. 실버드래곤 아 예쁘다. 실버드래곤 또 여기도 있습니다. 실버드래곤 아 예쁘죠. 색감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오래된 잎 새 잎 이렇게 표현이 정확하게 다른 것 같아요. 13,000원 그리고 소 칼란디움 12,000원 이랍니다. 소 칼란디움 아 잔잔하고 귀여워요. 칼란디움 정말 쏙 쏙 이 아이들은 입이 많은 것 같아요. 소 칼란디움 쏙 많은 것 같습니다. 소 칼란디움 12,000원 아 프록스 예쁘죠. 꽃님들 프록스 너무 예뻐요. 여름 꽃으로 정원에서 너무 예쁜 것 그리고 바이 올인 바이올린 이랍니다. 이 아이 바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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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랍니다. 바이올린 바이올린 이렇게 바이올린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이올린인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 하나 있습니다. 12,000원 이랍니다. 바이올린 그리고 홍공작 만냥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공작 3,000원 이랍니다. 홍공작 3,000원 이랍니다. 무늬바늘꽃 야생 이랍니다. 오늘 할인합니다. 3,000원 이랍니다. 무늬바늘꽃 이들 야생 입니다. 3,000원 이랍니다. 덴트롱 덴트롱 4,000원 입니다. 덴트롱 꽃은 여기서 또 보라로 한번 변하지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덴트롱 4,000원 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누즈베고니아 누즈베고니아 는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핍니다. 또 누즈베고니아 꽃들 이렇게 핀답니다. 누즈베고니아 17,000원 이랍니다. 누즈베고니아 입니다. 누즈베고니아 분 좋습니다. 누즈베고니아 누즈베고니아 꽃은 이렇게 핍니다.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누즈베고니아 입니다. 17,000원 이랍니다. 누즈베고니아 오늘 백오니아가 굉장히 많죠. 익소라 중익소라 12,000원이랍니다. 중익소라. 잎도 이렇게 달라요. 기존의 익소라하고 다릅니다. 꽃들 지금 다 맺혀 있습니다. 익소라 기존의 익소라하고 다르답니다. 꽃들 이렇게 다 맺혀 있습니다. 신품익소라라는 것 같아요.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거북알로카시아입니다. 어우 멋스러워요. 거북알로카시아 공기정화식물입니다. 그런데 참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거북알로카시아. 어우 멋스러워요. 멋스러워요. 가격대비 참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거북알로카시아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개쿠카입니다. 개쿠카 3,000원이랍니다. 개쿠카 3,000원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가 없었는데 이제 입고 되었어요. 다시 아메리칸 블루 꽃이 졌네요. 조금씩 지금 꽃은 졌습니다. 그런데 꼭 계속 피고쥐고 합니다. 만 3,000원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배춘이야 흑진주입니다. 흑진주, 배춘이야. 얘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춘이, 흑진주, 배춘이야. 만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들 원래 22,000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 이렇게 약간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만 3,000원이랍니다. 배춘이야. 보라는 만 3,000원이랍니다. 가꾸와. 가꾸와입니다. 가꾸와. 올해 꽃필 아이들이랍니다. 가꾸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분 좋습니다. 만 6,000원이랍니다. 가꾸와. 그리고 삼가낭 하나 있습니다. 삼가낭 만 4,000원입니다. 삼가낭 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오늘 주권님들을 아직 못 찾아가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만 5,000원으로 오늘 판매하느냐. 소사 만 5,000원이랍니다. 저는 소사가 참 예쁜데. 아직 우리 꽃님들이 못 찾았어요. 소사 만 5,000원이랍니다. 또 이 아이도 소사. 만 5,000원입니다. 소사. 만 5,000원이면 꽃님들. 마음이 있으신 분은 바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이고사리 5,000원이랍니다. 노이고사리 5,000원이랍니다. 야생아 꽃님들. 7월 19일 하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암케산에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타마야 만 6,000원. 열매 치자 3만 5,000원. 목 100원이야 만원. 성류 6,000원. 노루오줌 5,000원. 넥스 100원이야 7번에서부터 11번까지. 만 7,000원. 여인초 5,000원. 국낙초 12,000원. 핑크 싱고디움 8,000원. 밀크 칸패티 12,000원. 크록스 15,000원. 푸천하이트 20,000원. 안시리움 14,000원. 미니 퍼플 마리성 카틀레아 18,000원. 하이트백칸 17,000원. 아니 하이트백칸 7,000원. 핑크백칸 10,000원. 분재베룽나무 하나 있습니다. 3만 8,000원. 대서요풍남 13,000원. 단장항 19,000원. 실버드래곤 13,000원. 소칼란디움 12,000원. 홍공작 3,000원. 다늘꽃 3,000원. 덴트롱 4,000원. 루즈베고니아 17,000원. 충익소라 12,000원. 거북갈록가시아 17,000원. 개쿠카 3,000원. 배춘이야 흑진주 16,000원. 보라 14,000원. 바콘베보니아 10,000원. 일찜에 11,000원. 애목돼 노즈마리 27,000원. 등나무 25,000원. 제보리나 6,000원. 에키네시아 6,000원. 자엽 배룡나무 15,000원. 아단소니 6,000원. 싹소롬 7,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